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양측의 의견 차가 확인된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관계 등 일부 사안은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후쿠시마에 살면서 원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이 포항과 경주, 영덕을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범죄라며 세계 시민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태어나 70년 넘게 살고 있는 구로다 세츠코 씨. 지난 2011년 3월 11일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규모 구해 강진을 겪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구로다 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원자력발전소였습니다.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안전성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늘 그랬듯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폭발이라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됐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후쿠시마를 떠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늘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살인 행위이자 범죄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인 구로다 씨. 후쿠시마 주민으로서 방류를 끝까지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세계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실상과 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여섯 차례 한국을 방문한 구로다 씨는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텍이 첨단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포스텍 반도체,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총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석 박사급 핵심 인재 45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3분의 1가량이 올해 추석 명절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포항 상업회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지역 90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추석보다 힘들다 30%, 비슷하다 54%, 나아졌다 16%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이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3일 동안 팬 행사가 열립니다. 또 결승 진출전과 결승전이 열리는 7일과 8일에는 황성공원 타임캡슐 광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관람할 수 있는 뷰잉 파티가 열립니다. 울진군이 정부의 제3기 수소도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에는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2.5메가와트급 수전의 수소 생산 설비를 비롯해 수소배관 3km와 수소체험형 주민복지시설, 수소버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와 교통 등 도시 생태계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로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실증 기술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1기 사업은 포항시가 선정됐습니다. 보수님 sinoniu killed 25% We'll be back on to the next decade. We'll never call this. We called this Aggress.